A를 발음하는 방법 최소 다섯 가지 R을 발음하는 방법 딱 한 가지 다음 영어 문장을 자국어로 쓰세요 배이컨버거 레귤러 세트 배이컨버거 레귤러 세트 들리는 대로 쓰세요 E 들리는 대로 쓰세요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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